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금 36시에요 마스크 잠깐만 내려가 봐 얼굴 좀 먹어 나는 이 사주로 만약에 궁합을 본다 그러면 난 그냥 결혼하지 마요 근데 날짜를 잡으신 거 맞아? 언제로 잡았어? 12월 17일 어? 17일? 네 언니는 언니가 쥐고 누군가를 흔들고 언니를 많이 따라줘야지 언니가 마음이 편안한 사주는 맞아 근데 이 상대방 남자분도 만만치 않은 사주야 연애할 때 혹시 좀 많이 싸우거나 그러냐 의견 충돌이라던가 이런 거 없었어? 자 결혼하고 나면 그게 더 할 거래 자 남자분 사주도 지기 싫어하는 사주가 맞아 근데 나는 결혼을 해봤고 지금 해갖고서는 이제 부부로 살고 있고 언니는 이제 할 거라 그랬잖아 근데 연애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게 바로 결혼이거든 근데 자 이 사주는 두 분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분명히 연애할 때도 많이 의견 충돌이나 싸웠을 거다 근데 결혼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했진 않을 거다 남자 사주에도 내가 이겨먹고 가야 되는 사주가 분명히 있어 그러면은 자 잘못하다가는 집안에서 뭐가 날라다니거나 날라다니는 무슨 뜻인지 알아? 어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싸워야 된다거나 둘 중에 누군가는 집안을 지금 나가야 되는 형국이라고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난 아니올시다야 근데 날짜를 이렇게 잡아놨다고 하니까 17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거든 뭐 이거를 막말로 점 한 번 봤다고 엎을 수도 없는 거고 청소장이고 뭐고 이미 다 준비는 돼 있을 텐데 자 내가 봤을 때는 나 냉정하게 얘기한다 이혼하실 거예요 나 그렇게 밖에 안 나와서 그래 아주 미안해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졸라 고춧가루 뿌리는 거 같아서 미안한데 할 거야 근데 자 그게 있어 내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주는 두 번을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 결혼을 해야지 누군가는 또 세 번을 결혼해야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본인 좀 어느 정도 성향에 맞게 아예 정말 착한 남자 있잖아 나한테 다 져주는 남자 그런 남자를 골랐어야 되는데 결혼운은 내년에 들어오는 게 맞지만 본인한테 그 결혼운이 들어왔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와 있으니까 언니 위주로 얘기하는 거야 자 사람 잘못 골랐네 소리 나와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이게 답이야 우리 할머니가 주는 그리고 자 잘 생각해야 돼 남자마다 다를 수는 있어 근데 집 밖에 나가면 내 남자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집 안에 들어와야 내 거야 그냥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셔 그렇지 뭐 결혼을 해서 내 남편이 바람이 났대 뭔가 이상해 이걸 참고 살 자신이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 이 상대방의 남자분의 사주 속에는 결혼 두세 번이 이미 들어있어 그리고 이 사주는 일부 종사 사주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 참으면은 근데 밖에 다른 와이프가 있어야 돼 이 사주는 이혼을 안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일부 종사 못한다 이 사주에는 이혼을 하고 만나는 사주도 들어있다 이거인 거거든 그러니까는 한 여자 일부 종사 결국은 못한다 상대방의 사주는 이렇게 나와요 궁금한 거 물어봐봐 좀 충격적이야? 그래도 계속 이러고만 있길래 미안해 나 나오는 소리는 해줘야 돼서 아니 연애 때부터 많이 부딪혔을 텐데 결혼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? 그냥 이 사람 아니면 서로 안 될 거 같아? 아니면 나이가 좀 그러그러하니까? 그냥 한 번 계속 한 번 막 싸우고 엄청 크게 싸우고 헤어놨다가 다시 또 만나고 다시 또 만나고 계속 그랬어요 응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혼 시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겹친 거예요 딱 하나 뭐 이 사람만을 본 게 아니라 뭐 다들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이제 이제 이 사람이 한눈에 뿅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거 다 이렇게 상황도 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새 보니 사람들이 식장 앞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신 차려 보니 결혼식 다 끝나 있고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응응 약간 아팠을 때 챙겨준 거 응 그게 좀 많이 큰 것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들어봐도 이 남자의 좋은 부분만 언니가 지금 나한테 막 얘기를 해준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어 난 절대 어 그래 잘했어 이 소리가 진짜 안 나오거든 아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나 또 초치기 생겼네 언니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없고 이 남자 또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서른여덟을 그렇게 살았고 서른여섯을 그렇게 살았어 어 안 바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 하겠구나 이혼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나오는 말은 해야지 충격을 주려고 충격을 받으려고 정말 물어본 건 아니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뭐 다른 집을 가던 우리 집을 어떻게 하다가 다시 오던 나는 이혼 그렇게 저렇게 해서 했어요 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이 사주가 채 3년을 넘길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약간 초치는 건 있는데 저는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생각도 같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요즘 세상에 이혼도 다 하기도 하고 이 생각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혼 자체에 대한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헤어질 수 있다 라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20% 10% 정도는 갖고 있어요 아예 없는 것 보단 낫다 그 프로테이지를 아예 안 갖고 있는 것 보단 낫다 이러고 보아하니 내가 초치는 소리 한 마디 더 할게 나은 소리는 해야 되잖아 그 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야 언니는 한 번 갔다 온 남자랑 다시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상태로 만약에 이혼을 한다 언니도 한 번 갔다 온 거 맞잖아 그래서 비등비등하게 눈높이를 맞춰서 결혼해요 집안도 대략 맞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언니의 사주 속에는 차라리 한 번 갔다 오고 많은 좀 이해심이 있고 한 번 갔다 왔으니 무언가를 이해를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왜냐 안 갔다 와 본 사람보다는 갔다 온 사람들이 어쨌든 경험을 했겠다며 다 아는 거야 이럴 땐 내가 져줘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본인도 알게 돼 그거를 그래서 한 번 언니 사주에는 언니 사주 속에도 들어있는 거야 이거는 자 언니 사주에도 한 번 갔다 온 남자랑 결혼을 해라라고 나와 있어 언니가 비록 초혼일지언정 근데 이미 결혼 날짜는 잡혔어 그럼 언니도 갔다 오게 생겼구나 근데 두 번째는 나을 수도 있어 시원하게 그냥 우리 한 번 갔다 오자 이 말이 조금 뭐 위로는 안 되겠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초혼으로 살아야지 그게 뭐 이제 초혼부터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결혼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언니는 그 케이스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이혼 흠도 아니고 시원하게 한 번 갔다 오면 되지 그리고 혼인 신고는 어떻게 되셨어 안 해요 음 하지마 우선은 해두지마 3년이 채 지나기 전에 그러고 애 갖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 애가 있는 돌씨인가 애가 없는 돌씨가 또 다르거든 그것도 생각 없어 어 그렇기 때문에 애도 빨리 가지지 말아야 하고 3년은 혼인 신고를 하지 말으면서 차라리 지켜보는 게 나는 그게 지금 지혜롭게 넘어갈 수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와 저도 그래요 약간 연수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내가 100% 100%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뭔가가 꽂혀 있었을 때 내가 그때 준비해서 정말 내가 이제 약간 애가 생기면 이혼하기가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지 전 또 생각이 그 애는 무슨 죄이며 그렇지 만약에 생겼으면 나는 그 애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애한테는 그렇게 책임을 지지 못할 바에는 애초에 그런 걸 계획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고 계획을 해서 생겼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책임 어느 정도 내가 그 믿음 그 사람에 대한 뭔가가 느껴졌을 때 그때 혼인 신고도 마찬가지 애도 마찬가지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이혼은 할 수 있다 잘 생각하고 계시네 답은 이미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려줬고 그걸로 지혜롭게 풀어가는 거는 스스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다만 두 번째는 언니도 첫 번째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하면은 분명히 경험이란 게 생길 테니까 두 번째는 아 결혼이라는 게 이렇구나 현실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언니의 뭐 승깔이나 직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내려는 갈 거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물인 자가 세 개가 아니야 어마어마해 진짜 나도 이미 이제 결혼 4년차 내년에 5년차 들어가는데 뭐 보셨는진 모르겠다만 나는 남편 때문에 진짜 열받는 거 좀 짜증나는 이런 거 생각하면 난 TV 지금 몇 대 진짜 난 때려 보셨어야 되거든 왜냐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게 TV야 핸드폰은 이미 난 몇 대 부셨어 내 것도 부셨고 내 남편 것도 부신 적 많거든 나도 승질이 그 정도야 근데도 내 사전에 나는 이혼은 없다고 생각해 왜냐 내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는 태어났어 우리는 태어났어 근데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 나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 오빠가 나를 아빠 혼자 키웠어 젊은 나이에 본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하면은 또 우리가 이제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들도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개짓을 하든 뻘짓을 하든 나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난 그 생각으로 그냥 나만 보고 살자 이런 생각이 난 지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만 보고 살자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내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나도 하나거든 그나마 집구석에 들어올 양반은 있어 조금 덜 외로운 건 맞아 그래도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결혼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나 또한 있다 내 성질도 몰라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내가 뭐 성과를 쓰게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다 아마 남들은 나를 굉장히 착하게 보고 순하게 보고 이런 것도 있는데 꼴통이야 나 그 꼴통이 씨 나올 때가 있거든 참을 인자를 많이 새겨서 지금 여기까지는 왔을 수도 있어 나도 근데 그 위기 이혼위기 나도 많이 겪었거든 근데 나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야 내 남편이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필지언정 난 이혼 안 해 피든가 말든가 난 그 생각이 지배적이거든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 나 또한 근데 나도 그러고 어쩌저쩌 살거든 나보단 난 거야 내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사람들이 남자들이 꼭 그 얘기를 하더라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 헤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 결혼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은 직업 때문에 걸리는 거야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다는 그 직업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렸었거든 나는 남자들이 그런 부분으로 헤어지자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연애는 어렵지 않게 했었어도 나는 결혼이 참 힘든 케이스였거든 나는 연애를 했었어도 좋았어도 나보단 난 거라고 생각해 나는 왜냐? 사람들이 직업이 어때서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 나보단 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조언을 해주자면 언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혼혜신고도 좀 늦게 하고 그리고 애도 정말 천천히 아예 가질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을 지켜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되셨어? 네 응 응 응 응